말씀하신 그날 cctv 녹화된 거고요. 원래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드리는 거 규정 위반이라 안 되는 건데요. 아이고 저 판사예요. 위반인가 아닌가는 제가 판결해요. 판사님이니까 드리는 거지 원래 저희는 절대 규정을 어기지 않습니다. 복 받으실 거예요. 어떻게 버티셨어요? 뭐요? 그 많은 사람들한테 죄를 선고하면서 그 부담감을 어떻게 안고 사는지 모르겠어요. 더 큰 죄를 주고 싶어도 못 주고 또 풀어주고 싶은데도 못 풀어주는 경우도 많았을 거잖아요. 어제처럼 어쩔 수 없는 판결을 내려야 할 때도 있을 거고 어떻게 버티셨어요? 그냥 돈 번다고 생각해요. 그냥 이 일로 돈 벌어놓고 산다고. 음식물 쓰레기 들고 나왔고. 밤새 안 들어오고. 내가 왔고. 어딨냐? 한수. 야 돈 번다고 생각해요. 나 이 일로 돈 벌어놓고 산다고. 건방진 새끼.